인사 나누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영인데 지금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해왔죠? 동영은 계속 지금 3일째인가요? 그럼 4일째 들어가나요? 3일째 동영은 그림을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과목은 잘 몰라요 제 과목은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이게 중개사를 시작을 하면 11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보기 직전까지 전체 강좌수를 계산해 보면 거의 한 65강 나와요 60강이 계속 넘어가는, 아, 60번을 만난다고 65번 정도를 요런 들어가 나오고 하루에 4강씩을 잡으면 되겠죠? 거기에 4강씩 그럼 어마어마한 양을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하고 만나는 게 64번인데 4번 남았으니까 3번 남은 거죠 이제 다 마무리가 되는 대화소설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마지막에 동영을 보는 게 전 동영을 4번을 보지 않고 6번을 봐요 6번을 봐야 내가 그린 그림이 나오거든요 1회권 짐 싸가지고 가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왜? 쉽기 때문에 평균 점수는 68, 9점까지 나올 거예요 여기가 한 70점까지 평균만 평균만 70이 나오니까 자기 난이성을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동영이 끝나면 난이성이 언히도 된대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난이성을 물어보지 마세요 알겠죠? 의도가 그런 거니까 1회권은 설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는 그 바운더리를 집에 가서 보셔야 돼요 명절 때 그 바운더리를 보셔야 됩니다 백선을 가지고 보셔도 되고요 백선에다 집중을 해도 괜찮고 이론에다가 집중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영역 부분이고요 다음 주에 오시면 주간에 3회, 2회, 그 다음에 야간에 4회를 보게 돼 있거든요 주 2회 때 평균 점수는 50점이 안 넘습니다 그 다음에 3회 때 평균 점수는 50 초반대입니다 그래서 2회하고 3회는 아주 어렵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걔는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개가 아구가 맞게 돼 있는 지문이에요 두 개 지문이 그래서 2번을 잘 보면 3번을 잘 보고요 3회 걸 잘 보면 2번을 잘 이해가 됩니다 유기적 관계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1회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가 평균 점수가 70점 정도 나오면 다 맞는 거니까 나 몇 개 맞았어요? 그 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건 큰 의미가 없으니까 내용 자체가 문제를 한번 봐보시면 되는데 41번부터 해가지고 정리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문은 저는 다 설명해요 지문 자체는 다 설명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저는 200개의 지문을 40 거니까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박수형 문제가 있으니까 몇 개 고르세요? 그러면 그것만 찍고 갈 수 있는데 이건 그렇지 못해요 민법은 보시면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이다라고 되어 있죠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옳은 거 틀린 걸 항상 구별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1번에 채권 행위라고 되어 있거든요 채권 행위가 뭐가 있나요? 위에다 쓴다면 뭐라고 쓰면 되는 거죠? 계약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도 되고요 임대차 계약도 되고 또 교환 계약도 됩니다 그냥 교환 계약 계약 자체가 채권 행위입니다 그럼 접은 권한 없는 자가 한 경우에도 유효다라고 되어 있죠 이 계약의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보통 매매 같은 경우는 등기가 이루어질 거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처분 행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 접은 행위는 반드시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처분 권한이 있어야 가능하다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하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22에 23에 나오다가 요걸래 좀 안 나오는 지문이긴 해요 이 지문이 그런데 이게 왜 기억을 하셔야 안 나오냐면 요건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공유 지분이잖아요 6분의 1을 6분의 1 병이라는 사람이 6분의 4가 있다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지분 과반수권자가 동의 없이 동의가 없어요 공유는 무조건 동의가 없습니다 동의가 있는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동의를 하면 전부 다 유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굳이 그걸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동의 없이 뭔가 A라는 사람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냥 뒤에 가면 뭔가 A라는 사람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건 채권 행위라고 하는 거잖아요 채권 행위 이렇게 이야기하고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건 처분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동의가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입니다 그래서 6분의 4는 자기 지분 매매가 되고 6분의 2는 타임 물건 매매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전부가 유효죠 전부 유효 이렇게 되는 거고 등기 같은 경우는 처분 행위잖아요 요건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의를 안 받았다고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의 6분의 4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되는 거고 갑과 을 간의 6분의 2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익적으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뜬금없이 내면 이걸 좀 생각을 해서 같이 푸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요 자, 이 번호 가볼게요 매매 계약 체결 당시입니다 이건 계약시잖아요 목적물하고 대금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언제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행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되어 있으면 되고요 자, 원시적 불능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이건 우효, 무효? 네,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원래 무효는 손해배상이 안 나옵니다 원래 무효는 손해배상이 안 나오는데 예외적으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때문에 손해배상이 나오는데 이때 손해배상은 신뢰배상이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고요 다음 주에 나올 때 이걸 펼칠 겁니다 문제가 1번 문제에 펼쳐져 있는 문제 아니, 49번에 펼쳐져 있군요 이게 그다음에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실현 가능하였으나 실현 가능했다는 건 그 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 후가 포인트거든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후발적 불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후발적 불능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유효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다 있는 게 아니라요 그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가려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5번이 정답인 건 아세요 답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요 40문제 전체가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정답을 찾는 문제는 아니에요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고 42번 반사회적 법률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게 독자적으로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개만 동그라미 치면 되죠 어디예요? 조세포탈이 나오면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조세포탈에서 여기 핵심은 이거죠 중간 생략 등기인데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당연히 유효라고요? 유효 유효 유효인데 이게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건 무효가 되어버리니까 X가 되는 거고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은 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되는 거고 혹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잠탈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배제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배제, 잠탈 들어보면 기억나죠? 그럼 이건 뭘로 가야 돼요?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은 유효이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무효가 되는 거니까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오고 잠탈, 배제 이 단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걸로 무효 이렇게 찾으면 돼요 여기 2번은 부척관계 종료인데요 여기가 포인트죠 해제 조건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끝은 뭘로 가야 돼? 반사해적 동그라미 무효가 되는 거고요 이걸 풀었으면 무슨 말이에요? 첩계약을 유지하다가 우리가 헤어질 때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부척관계가 유지된다는 말이잖아요 틀린 거고요 이지모님 여기가 정지조건이 나오면 맞겠죠 정지조건 그러면 얘는 유효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면 유효 이렇게 나오면 무효가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이지모는 알겠죠? 그래서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해제 조건 그러면 반사해적 무효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지조건은 기억하지 마시고 이중매매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유효죠 유효 유효인데 여기 반사해적으로 무효가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반사해적 무효라는 의미는 뭘까요? 적극가담했다는 의미겠네요 적극가담을 해서 103조 무효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제 시험장에 가면 이게 반사해적 무효네 반사해적 무효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잠깐 펼쳐볼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을하고 1차 매매가 된 거죠 여기는 1차 매매를 할 때 등기는 넘어왔어요? 안 넘어왔어요? 안 넘어왔는데 장금은요 계약금이라든지 플러스 뭐가 들어가야 돼? 중도금 이상은 넘어가야 된다는 건 아시죠? 왜 그러냐면 중도금이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해약금 해제 제도가 발동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당사자는 해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해 되시죠? 중도금 이상은 넘어가야 이중매매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나중에 뜬금없이 해약금 해제가 되냐고 물어봐요 해약금 해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 여기서 지금 상황에서 해약금 해제가 뭐냐고 물어보면 분위기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자는 포기하는 거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서 해제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안 된다고요 왜? 이행착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또 팔아버리죠? 병이라는 사람에게 2차 매매가 돼서 매매가 된 겁니다 얘 앞으로 등기가 넘어온 거거든요 그럼 이중매매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정말 단순해요 1번 원칙은 유효가요? 무효가요? 원칙은 유효, 무효? 유효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얘는 소유권을 지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누가 개떡대는 거예요? 의리, 상스로운데 그렇죠? 의리한 사람이 뭐라고요? 등기 계약을 해놓고 등기 못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갑이 등기를 못 넘겨주니까 채무불이행이 되죠 갑의 규책사유니까 그럼 갑의 규책사유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이행 뭐가 된 거죠? 불릉이 된 거예요 이행불릉 그럼 이행불릉이니까 의른 채고를 해야 안 해요? 채고를 안 하고 뭐는 해야 돼요? 해제의사는 해서 뭐가 들어가요? 손배청이 들어가겠죠 이손의 배상은 신뢰 배상이 아니에요 원칙은 뭐예요? 이행배상 그럼 예외는 신뢰 배상이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원칙은 신뢰 배상을 청구하지만 예외적으로 신뢰 배상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줄을 쳐서 가르쳐 드렸어요 원래는 이행배상입니다 전매차에끔 그런데 예외가 있네요 두 번째 가볼게요 이제 무효가 되어버렸네요 무효는 적극 가담했으니까 무효가 된 거죠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본은 어떤 거냐 그랬더니 이게 무효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럼 의리라는 사람은 직접 말소가 되나요? 대위 말소가 되나요? 이건 대위 말소만 된다 대위 말소만 된다 누가요? 의리 그렇죠? 그럼 직접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요굴래 와서 실력이 쌓이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Q&A에다가 자, 갑과 을 사이는 지금 뭐예요? 103조 위반이죠 왜요? 적극 가담했으니까 103조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쌍방 모두가 반환 청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갑도 반환 청구가 안 되거든 말소 청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을이라는 사람이 이걸 대위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얘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채권자가 대위하는 거거든요 이걸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103조 위반이 돼서 갑은 반환 청구할 수 없는데 이걸 지금 종종 물어봐요 어제도 물어봤고 Q&A에 들어오더라고요 질문이 둘은 실력이 쌓이니까 그러는 건데 제가 거기다 뭐라고 하냐면 학설을 가르쳐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엄청난 다툼이 있거든요 학설 논란이 엄청 심한 거예요 여기가 그런데 우리는 그거 관심 별로 없어요 그냥 뭐만 하면 되는 거죠? 대위 말소 할 수 있다 직접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채권자 대위권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거입니다 어떤 거냐면 그러면 직접 손해배상은 되냐고 물어보는 거죠 얘 때문에 얘가 소위권을 늦게 갖는 거거든요 그럼 직접 손해배상은 된다 안 된다? 배상은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 한 사람 더 나올 거예요 누구의 얘기가? 정이거든요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뭐가 돼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소유권을 있다고?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3번 이 세 개가 무진장의 중요한 지문이에요 이 지문이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앞에 원칙이 있죠? 이렇게 두 개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오늘은 기분이 좋죠? 점수가 잘 나와서 다음 주 와서 내한테 인상 쓰지 마세요 알겠죠? 왜 문제를 이따 이러내냐고 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기분 나빠지거든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림이라는 게 다음 주는 설명을 안 듣고 간다? 천만에요 아주 손해를 거예요 이 동형은 웬만하면 끝날 때까지 설명을 다 듣고 가는 게 중요해요 이 문제 답을 못 찾아서 지금 내가 이걸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저희가 다 깔리는 거거든요 나중에 가보면 이게 내공이 쌓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만 알면 이중매면은 다 풀려요 이중매면은 어떤 사례가 나오더라도 웬만하면 자, 그럼 여기 아까 다시 가볼게요 이중매매가 반사의 질서에 무효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여기 봐요 직접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포인트가 어디예요?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렇죠? 일 매수자가 직접 말소가 되냐? 안 된다 그럼 여기에 포인트는 어디가 포인트로 하는 거야? 이게 안 된다는 이걸 찾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는 뭘로 바꿔놔야 돼요? 밑에다가 써야지 대의라고 쓰지 말고 그냥 밑에다 뭐라고 써요? 그냥 여기다가 채권자 대의권 채권자 대의권 이렇게 써놓으세요 알겠죠? 된다 안 된다 된다 채권자 취소권은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도박 채무 변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도박 채무 변제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의리라는 사람이 이게 도박꾼이네 그렇죠? 이게 도박꾼이에요 도박꾼 자, 1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의론 가백에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의론 지금 1억을 빌려준 거라고 가백에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왜 없어? 이 도박꾼인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부모님이 아프셔서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비가 없어서 빌린 건데 이거?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지 아, 돈 꾸면 무조건 도박꾼은 안 갚는 거구나 갚아야죠, 이거 그렇죠? 이게 아기가 아파서 빌린 돈인데 아, 도박꾼이라고 해서? 난 도박자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도박꾼이라고 했지 그러면 이 돈은 갚아야 되는데 이걸 도박자금으로 빌린 거예요 이제 그럼 도박자금은 안 갚아도 되죠 불법은 급여가 되기 때문에 아다르고 오다른 거거든 이게 그런데 얘가 착한 애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있으니까 이 도박자금 1억을 이 부동산으로 변제를 했습니다 된다 안 된다? 유효, 무효? 이거 유효, 무효 이렇게 변제했습니다 유효, 무효? 얘는 무효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효인다고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도박자금 1억을 변제할 생각으로 이 부동산은 처분의 대리권을 줬습니다 처분의 대리권을 그래서 대리권을 줬습니다 유효, 무효, 유효 이 부동산을 가지고 제3자하고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유효, 무효, 유효라고 해도 이렇게 그래서 민법은 글자 하나만 바뀌어도 완전히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부동산 도박채금 변제는 안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유효고 이게 뭐예요?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건 유효가 되는 거죠 지금 이건요 그래서 무효다 그랬으니까 X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양도소득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명의신탁이 키워듭니다 명의신탁은 유효가요? 무효가요? 무효죠 그런데 강행법규 위반 무효잖아요 그럼 이 명의신탁을 여기서 틀리게 만들려면 반사의 질서 무효니 이걸 물어볼 거고 불법원인 급여가 돼서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물어야 되거든요 지문이 나올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틀린 거거든 이게 나오거나 여기다가 불법원인이란 말 나오죠 불법원인 급여가 돼서 반환청구가 안 됩니다 이 단어 나오면 틀리거든요 그래서 명의신탁이 103조와 관계돼서 나올 수 있는 지문은 하나, 둘, 이 두 지문밖에 없어요 이 두 지문만 알면 명의신탁은 무조건 반사의 질서와 연결해서 마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정도 두 개의 지문을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명의신탁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무효는 맞아요 근거가 틀린 거지 근거가 여기가 알아듣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옳은 거고요 나머지는 다 틀린 겁니다 3번 불공정 법률행위는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불공정 법률행위 역시 틀린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상행위만 나왔네 옆에 더 써놔볼까요? 무상행위 해당될 수 없다 여기까지는 맞는 거죠 무상행위는 적용 말고 밑에다 어떻게 써요? 기부행위, 그 다음에 증여 그렇죠? 정리가 됐어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경매 동그라미 경매 4개는 외우셔야 돼요 성립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맞는 건데 4개예요 무상행위, 기부행위, 증여, 경매 적용되지 않습니다 혐장에 왔더니 이게 나오지 않고 뜬금없이 채권 포기가 되냐고 물어봅니다 채권 포기 채권 포기 채권 포기 특약도 불공정 법률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 OX 이게 O가 되는 거죠 단독행위 밥상 날아간 사건 그래서 이건 단독행위라고 그랬어요 단독행위 그래서 신랑의 채권을 신랑의 채권을 와이프가 포기해버린 거죠 그래서 신랑이 다음날 나왔는데 자랑한다고 밥상 차렸다가 대문 밖으로 날아간 사건 기억나요? 이건 불공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이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비교를 해야 돼 이 4개를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 그다음에 급부와 반대급부에 뭐가 있어야 되죠? 현재한 불균형인데 절대 불공정에서는 추정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하나만 찾아도 맞히는 답이거든요 그럼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언제가 기준이죠? 법률행위시를 기준하는 거고요 급부와 반대급부에 현재한 불균형일 때 주관적 가치판단이에요? 객관적 가치판단이에요? 이건 객관적 그래서 객관적 가치판단인데 여기가 주관적으로 바뀐다면 이건 X가 됩니다 잘못 쳤네 여기 가로를 여기다 쳐야 되죠? X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객관적 가치판단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 이것도 따로 우리 시험에 기출됐고 이것도 별도로 5번 지문에 실어서 기출이 됐습니다 무경험이다 동그라미죠 특정 영역 세모 뭘 말한다? 거래 일반 동그라미 특정 영역은 부정입니다 거래 일반이 맞는 거잖아요 대리가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경무대 생각하셔야 되죠? 불공정에서는 그래서 궁박은 누가 기준이에요? 본인, 그 다음에 경소라고 무경험은 누가 기준이다? 대리인, 이거 경무대, 경무대 해가지고 체크를 해놓으셔야 되죠 정답은 3번이 되죠 불공정 확인하세요 집에 가시면 비지니 의사표시입니다 틀린 것은 되어 있거든요 잡이 1번인데요 1번을 못 짚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불공정 법률인 원칙은 유효입니다 표시한 대로 유효 상할 수가 있으면 뭐가 돼요? 무효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원칙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무효는 뭐야? 선이 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언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언제 무효가 되죠? 여기가 상대방이죠 상대방 상대방이 뭐라고요?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면 얘는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된다 안 된다? 분위기만 살짝 바꿔놓으면 틀려버리거든요 보호된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해서 상대방이 악의가 있거나 또는 과실이 있다며 얘는 보호가 돼야 안 돼요? 보호되지 않는다 무효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상대방은요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은 모르는데 모르는데 주의만 했으면 알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면 이 상대방은 권리를 취득하나요? 못하나요? 못해요 선이 있는데 부주의가 있다는 건 과실이 있다는 말이죠 상대방은 반드시 뭐예요? 선이 무과실이어야 되거든요 과실만 있어도 보호가 안 됩니다 그럼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은 누가 입증을 할까요? 누가 입증해야 돼? 누가? 표의자 표의자 갑이 당신은 악의입니다 당신은 과실이 있습니다 라는 걸 입증해 줘야 됩니다 거기까지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표의자가 입증한다는 것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이 지문이 완성이 되는 거지 단순히 비지는 유효입니다 무효입니다 답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건 실력이 안 쌓여요 지니다 그러면 지니는 정답은 뭐예요? 바라는 사항을 말한다 그럼 X가 되죠 지니는 뭘로 가라는 거죠? 생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은 어디가 키워드일까요? 3번은 어디가 키워드예요? 못 찾으면 두고 봐요 어디가 키워드예요? 어디 겨려? 겨려? 이게 키워드라고? 한 동그라미 쳐보자고 또 어디? 난리를 구사한다 어디? 어디요? 잠재? 잠재? 동그라미 또 불러봐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인데 오지선당에 답을 하나 맞췄다고 어떻게 보면 얼쭉하거든 지금 이게 아직 시험도 안 끝났는데 동영 1회 때 다음 주 와봐요 동영 2회 때 가면 죽음일 거예요 문제를 이기게 되냐고 하지 마요 알겠죠? 저도 기분 나빠지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문제를 내는데 오타가 나오고 그런다고 나중에 또 오타가 왜 나오냐고 그러거든요 내봐요 하루에 80문제를 사람 돌아요 어디가 나올까요? 어디가? 증여는 뭔 개풀이 증여예요 강제가 중요하지 강제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강박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외포라고 하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당시 상황의 최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현장에 가면 강박이 나올 수도 있고 강제가 나올 수도 있고 당시 상황의 최선 다 나왔어요 세계 모두 다 외포만 안 나왔어요 외포만 외냐고 물어보지 마요 나도 모르죠 출제자가 할 수도 있고 그럼 당시 상황의 강박 강박이에요 강박이란 단어가 나오면 얘는 뭐예요? 비진이다 아니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그러면 비진을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잖아요 그럼 강박이란 놈은 당시 상황의 최선이란 놈은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기 때문에 비진이가 아니거든요 그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는 건 뭐예요?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렬되어 있다 결렬되어 있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 되셔요? 그래서 강박은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비진주도 아니고 103조도 아니고 달리 표현하면 내심의 효과가 결렬된 게 아니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포인트는 강제가 강박이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전체가 연결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4박 갑이 대출 그냥 보이는데 대출이 보이면 여러분들 뭐라고 했죠? 대출하고 나오면 양해를 찾아라 양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효과는 어떻게 해야 돼? 대출 나왔으니까 비진이다 아니다 통정이다 아니다 통정허의가 아닙니다 대출은 의사하고 표시가 뭐예요? 오케이 일치한다 유효다 유효니까 뭐예요? 갚아라 이거죠? 이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양해가 나왔는데 아니 대출이 나왔는데 끝에 어디 중간에? 양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뭘로 가라? 통정허의 표시로 가서 통정허의 표시가 되면 유효, 무효? 무효가 되고 갚아 안 갚아? 갚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4번에 대출을 받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대출이에요 그게 그럼 큰일 나요 알겠죠? 이게 대출 명의로 빌려준 경우 갑의 의사는 비진이다 아니다 비진이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죠 양해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대출이 보이면 이렇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지문이 길어도 그렇게 시간은 안 걸리거든요 공무원이네요 공무원의 사직원 그렇죠? 이게 공법행위거든요 그럼 공법행위는 비통착사강이 적용된다 안 된다? 비통착사강이 적용되지 않나? 그럼 얘는 그냥 표시한 대로 뭐가 돼요? 표시한 대로 뭐가 된다?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사인의 공법행위는 비진이가 적용될 수 없다 이해 되시죠? 자동으로 나오죠 아무 생각 없이 모든 지문이 그러면 되는데 200개 지문이 그래서 45번 통정으로 갈 거거든요 통정허위 표시가 들어오면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머릿속에서 A라는 사람의 채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강제지평을 면할 목적으로 강제지평을 면할 목적으로 뭐 했다는 거죠? 가장 매매를 해서 의뢰기에 넘어간 거죠 집이 넘어왔고 등기가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꼭 팔아먹어요 병이라는 사람 얘 선일까 악일까? 선인은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되고 얘는 악이면 보호가 안 되죠 그럼 얘는 선인이니까 반환청구가 안 되는 거고 악이니까 반환청구할 수 있다 지금 그런 내용이죠 그럼 갑과 을 사이는 통정허위 표시가 되니까 이게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103조 위반은 아니니까 불법은인 급여가 적용되지 않겠네? 그럼 당사자 사이는 언제나 무효죠 그럼 이 등기는 무효인 거 아니야 그럼 무효의 효과가 뭐예요? 무효의 효과가 부당이득 반환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부당이득 반환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이 나쁜 놈이 을이란 놈이 팔아먹은 거잖아요 병이라는 사람한테 그렇죠? 팔아먹었다고 그럼 이 친구는 뭐예요? 남의 물건 판 거죠? 이게 뭐야? 불법행위 손배청이 될 수 있다 없다? 부당이득 반환 이거 손해배상이 나올 수가 있다는 말이죠 됐죠? 이게 머릿속에 있다는 전제에서 들어가야 돼요 항상 머릿속에 가보시면 1번 갑과 을 안 읽어도 돼요 그 내용이에요 방금 갑과 을이 허위 표시 사회질서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회질서 위반이 되면 부당이득 반환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사회질서가 탈락되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가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되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 불법원인이 적용돼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이 적용된다 이렇게 글자를 만들겠죠 이건 적용되지 않죠 그럼 당연히 무효니까 부당이득 뭐가 된다? 괜히 썼다 밑에 보이네 지게 있다 괜히 썼네 자 밑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당이득 반환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세트로 자 채권자 A입니다 채권자 A는 갑을 대위해서 병에게 등깨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 왜? 그래 여기 선의 병이 버젓이 있는 거죠 선의 병을 선의 병이 들어와 있으니까 선의 병은 무조건 보호되거든 그래서 채권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A라는 사람, 갑이라는 사람, 을 누구든지 누구든지 선의 병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34m 기출문제 중에서 선의 3자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아니 지문이 실렸었어요 그게 그래서 아까 제가 갔던 게 이거잖아요 이 친구가 지금 선이란 말이에요 얘가 선의이면 얘도 무효를 주장 못하죠 얘도 무효를 주장할 수 없죠 얘도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누구든지 선의 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게 33회 때 기출 지문이라고 이건 보호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병이라는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때문에 알겠죠? 선이라는 것 때문에 주장이 안 된다고 하는 거고 정보할 수 없다는 게 맞았네 이건 그다음에 을의 병에 대한 처분행이잖아요 이 처분행이는 지금 남의 물건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을은 그렇죠? 그럼 남의 물건 팔아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우리 민법상은 뭐예요? 불법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형법상은 뭐예요? 형법상은 횡령죄지 뭐 그거 남의 물건 맡겨놨는데 이걸 팔아먹어요 나쁜 새끼 형법상으로는 횡령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 750죠 두 개가 충돌돼 안 돼 안 돼 별개의 소송이야 그래서 민사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형사 고소고발 해가지고 뭐라고요? 횡령죄 콩밥이 안 나오죠 지금 하여간 보낼 수 있고요 두 개의 본권에서와 뭐라고 했어요? 점유의 손은 서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영향을 미치지 않긴 하죠 처분행위는 뭐예요? 가벼 침해 불법이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위에다가 뭘 써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써놓으면 되죠 불법행위 손해배상 이렇게 병이란 사람이잖아요 여기 아기에 혹하면 안 돼요 원폐물 법칙이 항상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선이죠 얘 선이니까 얘는 뭐가 돼? 병은 선이죠? 그럼 얘가 보호했죠? 그럼 뒤에가 아기더라도 상관없죠? 그럼 원폐물 법칙이네 이 정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갑은 정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큰일 나요 그럼 체계가 힘들려 버리니까 옆에다가 원폐물 법칙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라고 써놔요 원폐물 법칙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먹는다면서 안 써놔요 원폐물 법칙 이렇게 됐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네 뭐 그죠? 항상 봐오던 거라 차고 사기강박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사기강박 1번 자 이건 반드시 중요하죠 차고는 중요분의 차고하고 중과실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머리가 안 좋아도 하나만 해와라 중요분의 차고하고 중과실 둘 다 해오면 좋은데 시험은 중과실 쪽으로 포커스를 마치거든요 항상 그럼 중과실 나오잖아요 중과실 입증은 누가 해야 돼? 상대방 그럼 효력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한 발짝 늘리면 안 돼요 유지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지 이렇게 이번에 보면 차고가 나왔네요 그럼 차고는 위법인가요? 위법이 아닌가요? 아니죠 그러면 차고에서는 만약에 차고를 가지고 취소해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절대 차고가 나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X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가볼게요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사기라든지 강박은 위법의 위법이 아니야 이건 위법성이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위법성이 있다고 그렇죠? 위법성이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야기할 때 사기 강박 할 때 연예인들 TV 나와서 화장품 찍어 바르면서 뽀송해져요 뽀송뽀송해요 하얘져요 특히 홈쇼핑 아 참 진짜 받고 나면 상품을 때려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특히 생선, 해물 그렇게 맛있게 튀겨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보다가 째려보다가 누른다 그럼 다음으로 갔다 오면 이따만 했던 게 옅다만 해 그리고 냄새가 나 관리를 못하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기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해서 화장품 발라서 찍어 발라보면 똑같죠? 더 꺼매지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게 그럼 그게 사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왜? 위법성의 한도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중교사들 광고할 때 걸어서 5분이에요 지하철역으로부터 그렇죠? 가서 보면 한 15분 걸리죠? 그렇잖아요 차를 몰고 가잖아요 그 거리감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걸 전략일 수 있는데 그건 위법인 거예요 위법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풍선을 불어서 터지지 않으면 위법성이 없는 거거든요 터지면 위법이에요 그럼 당연히 사기강박은 위법성이 있어야 사기강박을 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얘는 뭐예요? 선배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이건 선배총이 당연히 나와요 그런데 이 착오는 선배총이 나오면 안 돼요 잘 나오는 거고 이건 이무규정인 건 아시죠? 이무규정이라기 때문에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취소하지 맙시다 약속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뭐 다 나왔죠? 이번에 간평주택관리사 시험 다 나왔던 거 매도자가 적법하게 해지한 후 동그라미 매수자가 차구를 이유로 끝허리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너무 잘 나오는 지문이라 그렇죠? 이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대리가 나왔네 대리가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대리가 나오면 땡큐해요 그냥 대리가 나오면 하나여 이런 단어가 나오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여 이런 말 나오면 안 되거든 대리인이 사기강박했습니다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하나여 이때 쓰는 거거든요 그럼 틀린 거잖아요 대리가 나오면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몰라도 돼요 본인이 그래서 여기 누구였어요? 의뢰계에 매수사를 표시한 병은 갑이 그렇죠? 본인입니다 본인이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선이 무과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취소하죠? 상대방이 누군데 여기서? 고민해 봐야죠 병이죠 병 읽어도 문장 해석이 잘 안 되죠 대리가 누구예요? 본인은 그럼 누가 사기당한 거예요? 병 그럼 취소권자가 누구예요? 병이 취소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언제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무효가 될 무효인데? 강박은 원래 취소 아닌가요? 취소인데 무효가 될 수도 있답니다 언제 무효가 돼요? 완전히 박탈 보이시죠? 완전히 박탈이 키워듭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이루어짐 속에 평범함 속에 비사감이 숨겨져 있는 거야? 이 문제들이 전부 다 대리에 관한 설명인데 이거 수인이 있습니다 그럼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그럼 공동 대리가 원칙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가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공동 대리 원칙 그러면 안 됩니다 아셨죠? 원칙은 공동 대리가 아니라 각자 대리가 원칙이고요 대리권을 제한하는 게 세 가지 있죠 뭐 뭐죠? 하나가? 대리권 제한하는 거 대리권 제한 뭐 뭐냐고 첫 번째 자기계약 쌍방대리 공동 대리 중에 하나가 나온 거예요 공동 대리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외로 첫 번째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다툼이 없거나 등기 신청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가능하다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알겠죠? 사례형으로 봅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안 된다고 갑에 내린 을이 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옳은 거 틀린 거 갑은 을에 사기를 당하여 2번 을은 미성년자다 이렇게 나오겠죠 사례형으로 제한능력자입니다 대리인이 그렇죠? 그래도 그 대리인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래서 대리는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리인이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이더라도 대리인이 미성년자이더라도 본인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의미예요 아셨죠? 그렇게 응용이 될 거예요 요즘은 이런 스타일을 잘 안 내려고 하거든요 지금 올라가가지고 문제 수준들이 법정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라도 복대를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냥 감김에 올해 복대리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나름은요 복대리인 누구의 대리인이죠?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누구 이름으로 선임하죠?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해요 그래서 복대리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에요 누구의 대리인이라고 해요? 본인의 그럼 누구 이름으로 현명해야 돼요? 대리인이요? 본인 이름 그럼 본인과 대리인 둘 다 하면 안 되나? 왜?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점점 목소리가 죽어들어가요 물어볼 때마다 세 번째 질문하면 안 나온다 소리가 자 이무대리인이에요 자 이무대리인이거든요 이무대리인이 복대를 선임할 때는 원칙은 복인권이 있다 없다? 복인권이 없는 거죠 자 예외로 언제 있는 거죠? 본인에 뭐 있어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죠 그럼 본인의 승낙을 받아서 복대를 선임하더라도 책임은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요? 본인 승낙 받았는데 져야 돼요 무슨 책임 져야 되죠? 선임 무과실 왜 나와요? 선임과 감독의 책임이고 다른 말로 고급직의 과실 책임 이렇게 봅니다 여긴 시장통이 아니라 아무 때나 찔러보면 안 됩니다 여기는 할인을 안 해줘요 알겠죠? 찔러본다고 할인돼요 자 법정 대리인 보이시죠? 그럼 법정 대리인은 원래 원칙은 뭐라고 했어요?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아까 무과실 했던 사람 여기다 무과실 쓰는 거예요 여기가 무과실 책임이다 그럼 무과실 책임은 책임이 무거운 거야? 가벼운 거예요 엄청 무거운 거예요 우리 민법에서 무과실 책임 들어가는 게 토탈에서 8개밖에 없어요 전체 그 정도로 무거운 죄 중에 하나인데 우리 시험법에 3개가 나오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법정 대리인 복 대리선임의 무과실 책임 두 번째가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면 무권대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135죠 그게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담보 책임 담보 책임은 선의 무과실 상관없이 매도인은 책임을 줘야 됩니다 그걸 3개예요 8개 중에서 3개가 우리 시험법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가 부득이하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이 될 수 있죠 그럼 얘는 뭘로 가야 돼요? 선임과 감독상의 책임 과실 책임으로 책임이 경감될 수는 있다 보이시죠? 요구하고 아까 누가 선임한다고요? 복 대리를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누구의 대리인이야?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현명은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대리행위다 아니다? 그래서 요구하고 요구 정도 알면 웬만하면 복 대리는 다 마칠 수 있거든요 아셨죠? 오케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복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여기다가 자유롭게 쓰면 되겠죠?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다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대리인이 선임한 자 맞습니다 여기까지 맞죠? 그럼 대리인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합니까? X죠?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 본인 이름 대리인이 선임한 자이기 때문에 요건 대리행위다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들어가요 알겠죠? 누구의 대리인? 본인 공법상 대리권도 여기 옆에다가 누구 써요? 등길 신청행위를 해라고 대리권을 줬습니다 기본 대리권 그렇죠? 그런데 얘가 뭘 해버린 거야? 매매를 해버린 거야 매매 행위를 그러면 126조 워커넌을 넘는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조심할 건 등기 신청을 해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매매를 했잖아요 그럼 무조건 표현대리가 된다 무조건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은 무조건 선이 무과실해야 되거든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이놈에게 등기 신청행위는 있지만 매매를 할 수 있는 행위는 없다는 걸 알면서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럼 표현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표현대리 125, 126, 129조는 무조건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해야 돼 그게 전제가 안 걸려 있으면 표현대리는 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그래, 기본 대리권이 돼서 표현대리가 될 수 있구나 할 수 있구나라고 돼 있잖아요 상등치 그렇죠? 대화가 안 되는구나 중개사법에서 상대적 취소 사유잖아요 이무적인 거 써먹으려고 했더니 안 되네 여기는 또 다르게 있는구나 선생마다 다 틀려 다 틀리더라고 외우는 게 나는 못 외웠어 포기했어 안 해봐 외워야 된다고? 갈치집아 그날 일찍 가서 쓸 거예요 책상에다가 책상에 써놓으면 되지 한 줄씩만 못 쓴다 아니, 이쪽에다가 한쪽에는 중개사법, 한쪽에는 공법 자, 그 다음에 나와 보시면 48 아들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사칭하여 가베토지를 병에게 팔았다 이게 무권들인 건 아시죠? 그럼 협의에 무권인데 무권인데 아들이 나왔다고? 그럼 저는 무조건 상속이 땡겨요 그럼 여기는 지금 옳은 거 틀린 거 옳은 걸 찾으라고 했거든 상속이 있나? 나는 먼저 찾았어요 항상 습관이 그럼 상속이 보이잖아요 그럼 없다가 맞는 거잖아요 있다 그럼 틀린 거고 이건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 중에 아들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상속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지문에 지문에 미성년자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을이 미성년자다 그럼 미성년자가 나오면 책임을 모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답이에요 책임 미성년자는 책임을 져야 안 져요 묵권에서 안 지죠 미성년자를 더 보호하니까 이해 돼요? 그래서 알아들어요? 설문지에 여기가 아들이 아니라 미성년자 을에게 이런 단어가 나온다고 그러면 무조건 지문에 책임을 묻는 제도가 나와요 걔가 답이 될 확률이 있어 그러면 거기서 상대방이 선택하냐 미성년자 아니 누가 선택하냐 그 문제부터 해가지고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면 되는데 자 갑이 추인이 있어요 추인했죠 추인하면 추인은 뭐예요? 단독행위죠 그러면 소급하여 그때부터 추인한 때부터 이 단어가 보이면 틀린 거죠 추인한 때가 그때잖아 다른 말로 그때부터 그럼 돼 안 돼 안 돼 이걸 뭘로 바꿔야 돼? 소급하여 다른 말로 쓴 다음에 이야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요 처음부터 그 다음에요 계약시부터 지금 이 단어가 이 단어가 취소하고 똑같아요 취소가 되면 소급하여 그러죠? 그럼 취소하면 처음부터 취소하면 법률행이시부터 아이러니하게 취소의 효과 중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에요 이 지문이 이 단어가 그래서 조심할 거 이거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병이 정에게 토지를 전매했네 그러면 갑 을 그 다음에 병 그 다음에 누구예요? 정 그렇죠? 그러면 갑은 정에게 추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추인은 누구한테예요? 추인은 을 병 정 상관없어 누구에게나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다만 제외가 가는 경우가 있죠 갑이 을에게 추인했을 때 상대방이 모르면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런 내용이 나오겠지만 병이란 사람이 최고권을 행사해요 최고권은 선악을 불문하고 행사하죠 본인 갑이 뭐라고 했어요? 상당한 기간 내 허락을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이 발자 보인가요? 팁을 하나 줄까요? 이게 다음 주에 나오는 시험이에요 이 지문이 답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내가 문제를 같이 모아놓은 게 뭐냐면 전체 최고를 모아놓은 거예요 최고 우리 시험법에 나오는 최고권을 다 모은 거거든요 묵권들이 계약의 해제에서도 최고할 수 있고 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또 돈 받을래 말래 최고할 수 있고 집합건물에서 재건축할 때 서면으로 최고해야 되고 그 몇 개에 나오는 최고를 다 모았어요 한 문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받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O, X X죠 받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도다를 말하는 거죠 여기는 뭐예요? 발신주의죠 우리 시험법에서 발신주의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 상대방이 최고했죠 그런데 본인이 그 확답을 바라지 않았잖아요 발신주의 그러면 격승발 하나 그래서 우리 시험법에 발신주의는 두 개인데 이게 두 개예요 이게 나오면 그 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하나 체크를 해놓으셔야 돼 취인한 걸로 본다가 여긴 끝터리가 들린 거예요 여기가 추인을 뭐한 걸로 끝으로 무조건 거절이니까 거절이니까 여기는 여러분들 거절은 다 무조건 최고는 거절이에요 무조건 거절입니다 그런데 얘가 바뀐 거예요 이걸 조심해라 우리는 눈동자를 열을 벗어놓아요 여기 말고 여기다가 이건 다 거절이니까 답은 알아듣죠? 네 4번에 아기 병도 보인가요? 그러면 철회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철회권은 누구만 행사예요? 선의만 행사가 되는 거고 아기자는 뭐는 된다? 최고권은 돼 안 돼? 되죠? 최고권은 선악을 풀면 철회권은 선의자만 이렇게 정답은 나와 있으니까 뭐 1분도 안 걸렸겠다 아들 보이는 순간 여기 밑에 상속을 찾았을 거니까 이렇게 찾으면 돼요 자 무효취소 잘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스타일이 자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죠? 소급하여 무효가 되죠 그런데 여기로 꼭 그때부터 이렇게 나오거나 취소한 때부터 한때 이렇게 나오면 X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아까 처음부터 처음부터 들어가거나 아까 법률행위시부터 이 대접 무슨 말인지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런 단어가 자 강행법규 위반이 됐어요 강행법규 백삼제도 넣을까? 백사죠 얘들은 절대적 무효잖아요 그럼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아무런 조약이 없습니다 맞죠? 자 강행 가장 매매인의 가장 매매는 뭐예요? 통정허위 표시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죠? 확정적 무효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무효임을 알았어 이게 무효라는 걸 알면서 추인했다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죠? 무효행위 추인을 했어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통정허위 표시는 강행법규 백삼조 백사조 위반이 아니니까 추인이 가능한 거거든요 알아듣죠? 그럼 여기는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틀린 거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바꿔야 돼? 추인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새로운 법률의 행위가 된다 이것만 바꾸면 돼? 이 지문에서? 그럼 이걸 내려볼까? 소급하여 이렇게 해볼게요 가장 매매 통정허위 표시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소급하여 새로운 법률의 행위가 된다 O, X X 그럼 여기를 뭘로 바꿔놔야 되죠? 맞아요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얘는 새로운 법률의 행위가 되는 건데 이 그때란 말을 법률 행위시로 바꿔놔 버려요 법률 행위시 그래버리면 정말 그렇사해요 내가 좋아하는 새로운 건 들어와 있거든요 새로운 단어는 들어와 있는데 앞에다가 법률 행위시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된다 그럼 틀린 거거든요 근데 새로운 것 때문에 땡겨요 이게 그래서 이거 조심해라는 거 자, 유동적 무효입니다 허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허가 유동적 무효에서 1번 자, 유동적 무효니까 유동적 무효잖아요 그럼 계약금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나? 계약금 반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허가가 되면 소급하여 유효고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면 그때 돌려받으면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에서도 가능한 건 뭐예요? 해약금 해제는 가능하죠 예를 들면 교부자 포기, 수령자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는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어요?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뭐 굳이 얻어 맞아가지고 계약을 맺었는데 허가 받은 다음에 취소하세요 그러면 이상해지잖아요? 너무 어려운 허가 절차를 왜 걸쳐요? 그냥 취소하면 되지 그래서 유동적 무효에서는 이 세계를 반드시 어떻게 보면 암기해 놓는 게 편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기를 이유로 이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옳은 거네? 그렇죠? 법정 대리는 빨간색입니다 여기 취소 원인 종료 전이라고 돼 있죠? 이것만 확인해요 여기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후, 그럼 무조건 틀려요 후가 들어가면 틀립니다 글자 한 글 차이에요 전, 그럼 맞고 후가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법정 대리는 전이더라도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오래 조심해야 될 질문 중에 하나 50번 조건기한 틀린 건데요 불법 조금 불법이 뭐죠? 불법 불법은 뭘 말하는 거야? 103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내가 집을 줄게 너한테 증여입니다 집을 줄게 증여인데 처벌 조건으로 증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이 첩계약은 103조 위반이니까 당연히 무효잖아 첩계약은 무효고 증여는 유효니까 집은 줘 그럼 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럼 뭐예요?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거지 집만 받으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점장에 가면 조건만 무효입니다 그럼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조건이 법률의 당시 이미 성취했네 이미 성취했다 이걸 뭐라고 하죠? 기성 조건이 누구하고 만났나? 해제 조건 이거 여러분들 열심히 쓰세요 1교시에 이거 알겠죠? 책상에다가 부정행위 무효 있잖아요 써놓고 나는 열심히 중개사법 써놓을 테니까 알겠죠? 이해 돼요 이거? 유효 무효? 무효인가요 이거? 맞나? 네 조건이 법률은 이미 성취할 수 없다 이걸 뭐라고 하죠? 불능 조건이 누구하고 만났어요? 정기조건 이건 부정행위 무효인데? 조건 없는 거다 그러면 안 되는데? 무효하고 돼 있어요? 안 바꿨는가 보다 알았어요 무효라며 자 여기 시험지를 바꿀게요 이렇게 여기가 무효로 돼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맞는 거네? 네 무효 이렇게 그럼 3번이 답 아니에요? 네 그럴 수 있지 뭐 옮기다 보면은 자 권력, 넉넉함이라는 게 필요해요 빡빡한 사람들이 있거든 살다 보면 조건부 권리 근데 자기도 완벽하지 않거든 참 까깝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조건부 권리라는 거 보이죠? 기안부 권리 조건 성취전이나 기안도래도 모두 뭐예요? 처분할 수 있다 이걸 내가 뭐라고 했죠? 기 미정 그랬고 조미정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양자 모두 소급유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이하게 있는데 이건 정리해 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이거 원래 조건하고 그다음에 기안은 소급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뭐가 들어오면 조건은 당사자 의사람 원래 조문에는 의사라고 나와 있어요 의사라고 나와 있는데 가끔 시험지음에 특약 약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같은 걸로 보세요 있으면 소급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고 기안은 의사가 들어와 있죠? 이건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소급이 된다 안 된다 소급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제 말 이해 되시죠? 이렇게 돌아가 볼게요 이거 중요한 거였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51번 물권적 청구권 틀린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물청은 이게 독립해서 양도가 되나요? 안 되죠? 물권과 물청은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는 거고요 자 보조자란 말 나오죠? 그 사실상 지배하더라도 물청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는데 지금 내가 적나라하게 보조인이라고 썼잖아요 섬장에 가면 점유보조자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정말로? 그럼 표현 방법이 어떻게 나올까? 어 내공이 쌓인 거야 그게 이 지시란 단어가 나와요 지시 점유보조자란 말 안 써요 그냥 지시를 받는 자에게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지시를 받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점유보조자 그럼 물청에 행사할 수도 없고 상대방도 될 수 없다 오케이 자 간접점유자는 점유자의 점유자 아니에요 점유자죠 그러니까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상대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종전소유자 느낌 와요? 그럼 종전이잖아요 지금 물권이 있어 없어? 이 사람은 물권이 없죠 물권이 없으니까 물청을 행사하지 못하고 자 유치권 물청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뭐 뭐예요? 우 물 물이 없다죠 이 우자가 뭐예요? 우선변제예요 물자는 물청 이건 순서 뭐 제가 바꿔놓긴 하지만 그래도 뭐 맞는 거니까 아겠죠? 뭘로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유치권을 지우고 여기다가 뭘 써야 돼요? 점유물로 들어가도 되고요 점유권으로 나와도 되고요 이게 이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맞는 거거든요 알아듣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다음 주에 가면 좀 약간 어려워지고 사례는 나오죠 주겠습니까? 등기 없이 라는 거 보인가요? 등기 없이도 물권 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닌 거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어디가 포인트예요? 1번은 왕공이라고 돼 있죠 왕공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신축 등기 안 해도 돼요? 네 팔아먹을 땐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2번은 어디? 상속 사망칠 뻔했네 상속 3번은 어디?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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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쓰시면 되죠 경낙 때문에 완납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4번은 어디? 저당권을 설정했네 나중에 뭐예요? 채무를 변제했잖아요 그럼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저당권 효력이 없습니다 오케이 이행 판결인 거 보이시죠? 어디요? 이전 이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라는 거 보여요? 이걸 가지고 찾으면 좋아요 그럼 이것은 이행 판결이다 그럼 이행 판결은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뭐예요? 얘는요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등기를 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형성 판결하고 다른 거죠 공용을 보나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된 거고 부합인데 이번 모의고사에 보면 모의고사 봤나요? 점수 잘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단어가 좀 애매한 단어도 있지 않던가요? 그 단어들은 기억 안 해도 돼요? 따로 해설지 보고 찾지 마세요 알겠죠? 거기에 보면 첨부라는 단어가 나와 있을 거예요 첨들어보죠? 첨들어봐요? 뭔 소리인지 몰랐다고요? 첨부는 뭡니까? 서류를 첨부하세요 그게 첨부예요 그럼 첨부는 하나에다가 뭔가를 붙인다는 말이잖아 그럼 부합은 뭐야? 증여가 있는데 증축하는 거잖아요? 기존 건물에 땅이 있는데 나무 심잖아요 두 개 물건이 부합되는 거잖아 그럼 첨부 안에 부합, 혼합, 가공이라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 거고 그중에서 우리는 부합만 시험에 나와요 첨부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런데 다른 시험에는 써요 주택사나 감정평가는 첨부를 씁니다 왜? 혼합, 가공이 나오거든요 가공은 물건이 있으면 물건에다가 노동력을 가공하는 게 가공이에요 가공 두 개가 결합되는 거잖아 혼합은 내 쌀에다가 여러분들도 쌀을 섞어 기름에다가 기름을 섞어 남의 물건을 물과 물 무슨 말인지 섞어놓고 누구 건지 고별할 수 없는 거 있죠? 그걸 혼하라 그래 그런 것들이 그러면 우리가 첨부 안에 부합, 혼합, 가공이 있지만 실제 시험은 우리는 부합만 나오거든 부합이라고 써주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첨부라는 걸 썼다는 건 다른 시험에 나온 걸 끄시보다 갖다 놓은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데 아마 평균 점수로 많이 나왔을 거예요 여기 60점은 넘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 문제면 제가 갈친 학원이기 때문에 농담이 아니고 전체 아마 나왔을 거 아닌가요? 아니구나 자, 봐요 아직은 시험이 끝난 게 아니니까 충격을 받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다 시험에 가까워지면 이게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게 낙담이 된다고 하는데 나를 보고 위안을 삼으세요 그럼 공법 같은 경우도 용적률 건폐 용적률 건폐도 지금도 헷갈려요 몰라요 그게 외우거든요 예를 들면 일종 전용 주거지요? 단어도 몰라요 잘 일종 전용 주거지요? 그게 510이거든요 510이에요 그게 50%의 100이거든요 그럼 5가 건폐률인지 용적률인지 몰라요 그게 건폐률이에요? 나는 모른다고 냅둬요 내가 말하는 것은 그걸 모르는데 지금도 뭐 그냥 원서 내가지고 그냥 봐야 되겠다 그런 거지 거기 가면 책상에 쓰면 되지 않을까? 5, 5, 5, 6, 6, 5, 7 쓸 게 너무 많아요? 한 10일 남겨놓고 중교사법 같은 경우는 애와야 되는 거 있잖아요 벌칙, 과태, 포상금 나오는 거 다 모아놨거든 지금 뜯어가지고 남의 책 있는 거 모아놨는데 그거 10일 남겨놓고 매일 보려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매일 보면 감각이 생길 것 같아 500만 원짜리하고 100만 원짜리 두 개밖에 없더만 과태료 거짓 하면 500이더만 세더라고 이게 그렇죠? 이중 이중 다 나오더만요 그렇게 그러니까 한 10번 읽으면 그냥 집에 아니 거기 섬장에 가면 감각이 있으니까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알겠죠? 지금도 30일이면 널널해요 섬장 가기 전에 죽을 수 있어 몰라 그거 못 들어갈 수 있다니까 교통사고로 모르는 거야 장담하지 말라고 인생 살아보니까 장담하면서 살던가요 그렇죠? 나중에 섬장 전에 뭔가 터져가지고 일주일 전에 머리가 천재가 되어버리는 거야 막 싹싹 들어가 그럴 수도 있거든 모르는 거라고 나를 보라고 나 전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냥 2080만 생각나? 자연은 2080이더만 치약 2080만 관리계획만 알더라고 40에 100 관리계획 좋은 거더라고 자 말하면서 애우잖아 타인 토지의 미친놈이요 무단이요 그렇죠? 건물을 신축한 거야 그럼 부합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무단인데? 안 돼 왜? 남의 건물이잖아 그렇죠? 건물하고 토지는 부합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거 토지하고 이것과 이걸 연결하면 돼 토지하고 건물은 부합이 된다 안 된다 틀린 거잖아 1번이 그럼 여기 권원 없이 라는 말 보이죠? 수목을 식지했어 이건 부합 돼 안 돼? 이건 부합이 돼 그래서 건물하고 나무는 달라요 다만 이 수목이 뭐가 있다면 타인의 정당한 권원이 있거나 그 다음에 등기된 경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명인방법 명인방법이란 단어 나올 수 있죠? 그럼 이것들은 부합이 돼 안 돼? 일단 부합을 안 되는 걸로 가시라고 올해 부합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이야 농작물은 부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뭐 농작물은 부합이 될 수가 없죠 자 여기 보니까 임차인이 권원에 의하여 임차인이 권원에 의해서 중축했네 그럼 권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이 안 되고 독립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부합이 되죠 그럼 독립성이 없으면 부합돼서 비용상환청구로 연결되고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이 안 되죠 그럼 뭘로 가야 돼? 부속물 몇으로 간다고 한 20분은 이야기한 것 같아 여기 독립성 있는 거 찾아 독립성 있네 그럼 부합돼 안 돼? 안 돼 부합이 안 된다고 그럼 이 증축 부분은 누구 거예요? 임차인 거예요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 머리 위에 증축된 임차인 거 물건이 있으면 기분 나쁘지 그럼 뭘로 가야 돼? 부속물 매수청구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데 옆에다가 뭘 써놓으라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하고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증축된 부분이 본래 건물에 이건 부합이 돼버렸네 부합이 됐다는 건 뭐예요? 이건 독립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야? 없었다 없었다는 거지 독립성이 없으니까 부합이 된 거지 한 몸뚱아리 그럼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돼서 경매로 넘어갈 때 그렇죠? 그럼 그 증축된 부분, 부합된 부분이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지 왼팔이 가는데 오른팔이 안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가 이거예요 경매 목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구요? 경락이는 소유권을 지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이해 되셔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됐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점유취득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건 좀 쉬었다 와서 풀어보게 쉬었다 오세요